자, 우리 소룩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오늘 22%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자, 1대14라는 무상증자를 이용해서 고가에서 급락을 시키고 있다. 자, 100%가 지금 굉장히 분노한 게 주주님들. 이 작전 세력들의 패턴을 보니까 지금 뭐하고 있다? 2대 주주 누구? 김복덕. 얘를 지금 엑시트를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개미들을 싹 다 죽이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차명 계좌를 사용을 했고요. 고가에서 차명 계좌를 사용해서 지금 급락을 시키고 있는데 자, 이 행태를 반드시 주님들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어떻게? 거래소에 민원을 넣고 청원을 넣어서. 자, 지금 완전히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고요. 12월 8일 날에 명동사채 받은 거를 지금 대주주가 상환하기 위해서 이 날 때린 겁니다. 주주님들. 그래서 상한가가 풀리고 올라온 거고 결국에는 이 날의 무상증자 이슈. 명동사채 상환이 완료가 되면서 세력들의 포지션.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주가를 올려줄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거야. 왜? 담보대출을 상환을 완료했고 6월달과 12월달 전환사채 640억 이걸로 사채가 주식으로 결국에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리바이오보다 몸통이 커지게 되고 아리바이오를 인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1월 26일날 신주무상증자가 들어오는데 결국은 24일날 입고가 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주가를 올리려 하지 않을 거예요. 손을 그냥 놔버린다. 왜? 올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반드시 우리 주주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자체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저는 절대로 참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3일 전 가격으로 주주님들 탈출 3일 전 가격으로 되받아가려고 합니다. 참여한 계좌 쓴 거 반드시 민원 넣어가지고 거래소에 민원 넣어서 3일 전 가격으로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서 100% 이게 청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상단에 010-4674-5132 100% 개인 번호로 지금 바로 소 앞자 따서 소라고 보내주시고 청원 지금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안에 단판을 지을 예정이고요. 자, 결국에는 김복덕을 엑시트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 짓거리를 하는 건데 보다 보다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테라사이언스 때도 이런 정확한 행태들이 나왔었고요. 이때도 거래소 민원 넣고 청원 넣어가지고 자, 제가 다 해결을 해드렸고요. 자, 이거는 개개인이 넣어서는 안 돼, 주주님들. 개개인이 전화해서 넣는다고 거래소가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체로 우리 주주님들, 소룩스 주주님들의 단체 권리를 이용해서 각각의 주주라는 거 이 권리를 이용해서 제가 코드를 통해서 자산운용사에서 했었던 코드가 있습니다, 주주님들. 거래소 쪽으로 거래소 계속적으로 지금 당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빠르게 넣어야 돼,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주주님들 14주 무상증제에 대해서 요거를 일단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지금 들고 있는 거 고가의 작전 세력들이 차명 계좌를 이용한 이 내역을 이용해서 요거를 반드시 증명해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할 거고요. 받아내고 나서 원래 가격대로 돌려서 환수 받고 나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자, 상단의 번호 010-46-74-5132 100% 개인 번호로 자, 소, 청원이라고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에요, 주주님들. 얘네들이 지금 작정하고 이 판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분노를 하셔야 돼요, 우리 주주님들. 지금. 아시겠죠? 자, 상단의 번호로 소, 청원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체로 이 차명 계좌를 들이대면서 거래소에 민원을 넣는다는 자체로 주주님들, 뭡니까? 이 세력들의 뇌관 얘네들을 완전히 처단해버릴 수 있는 이러한 강한 공격이 되는 거야,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오늘. 특히나 우리 소룩스 주주님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자, 대주주 지분이 지금 52%고 거래량을 이미 5월달부터 다 잡아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주주님들. 거래량을 이미 보시게 되면 5월달부터 잡아먹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유통주식수가 20%가 안 되고 그거를 하루 만에 지금 털어버린 거야, 주주님들. 대주주 지분이 많다라는 건 양도세 회피 물량이 안 나오는 바로 이 시점. 이거를 노렸다라는 거야, 12월달을. 12월을 타겟으로 잡아서 결국에는 이 새끼들이 주식이 오르든 말든 상관없다라는 거야, 얘네들은. 뭐만 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합병을 위해서 작전만 치면 된다라는 거야, 지금. 아시겠습니까? 6월, 12월 최종적으로 아리바이오를 먹는 게 최종 목표라고. 자, 바이오가 지금 뭐 안 좋고 치매치료제, 글로벌 기업들, 주가가 안 좋은데 뭐예요? 지금 어떻게 작업을 쳤습니까? 아리바이오만 오른다라고 작전을 친 상태야. 300조가 넘는 임상을 통과한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효능이 없고 주가가 꼬라받고 있는데 왜 얘만 오르겠냐? 응? 왜 얘만 오르겠어, 상식적으로 주주님들. 작전을 제대로 치기 위한 뭐예요? 밑밥을 깔아놓은 거고 결국에 주주님들, 우리 14조에 대해서는 신경을 지금 쓰실 필요가 없어. 뭐 해야 됩니까? 요거 받아내는 데에만 초점을 지금 기울이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들고 있는 거, 고가의 작전 세력들이 참여한 계좌를 이용한 거를 받아내야 돼, 주주님들. 받아내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테러 사이언스 때도 마찬가지였어. 이때도 주주님들, 작전이었죠. 이때도 정확하게 작전에 친 거, 참여계좌 사용했던 거 받아냈습니다. 거래소, 청원 내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단의 번호 010-4674-513-100% 개인 번호 자, 소, 청원 자, 소, 청원 우리 소룩스 주주님들 반드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소룩스 주주님들께서 보내주셔서 이거 모아서 제가 100분까지는 모든 사람은 안될지 몰라도 주주님들 100분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100분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가 자, 넣을게요. 오늘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010-4674-513-100% 소, 청원 바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자, 오늘 1월 9일입니다. 1월 9일이고 3일 전 가격으로 최고점 가격으로 다시 돌려받아야 돼. 주주님들 무조건 자, 무조건 돌려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1월 9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늘 6시 전까지 자, 장 끝나고 6시 전까지는 무조건 남겨주셔야 돼. 상단의 번호로 소, 청원 자, 오늘 거래소의 주주님들 계속적으로 당직을 섭니다.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도 당직을 서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상을 좀 늦게 보셨다. 영상을 좀 늦게 보셨지만 자, 이거를 돌려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소, 청원이라고 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이런 새끼들은 불법 공매도나 다를 바가 없는 새끼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차명계좌 활용해서 이짓거리하는 새끼들 불법 공매도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주주님들 자, 이거를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주주님들 아시겠죠? 상단의 번호로 다 한명도 빠짐없이 오늘 소, 청원이라고 보내주셔서 우리 화력을 보여주셔서 우리 주주님들 모든 화력을 보태주셔서 이거 반드시 100%가 청원 넣어가지고 거래소에 청원 내와서 다시 받아낼 수 있게 자, 오늘 강력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판을 지어버릴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단판을 지어버리고 뇌관을 완전히 폭발을 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네 말이 뭔 말인지 알겠다. 이 개XX들 확실하게 우리가 잡자. 우리가 잡아버리고 이거 다시 환수 받자. 차명계좌 터뜨려서 이거 환수 받자라고 하시는 분들 동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소, 청원 반드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주주님들 이거는 내 아의 일입니다. 나의 일이고 자, 기울어든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 잡는 조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우리의 권리를 세우고 주주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권리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참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상단의 번호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주시고 자, 오늘 6시까지입니다. 늦더라도 12시 전까지 모든 문자들 다 들어와야 돼. 주주님들 이거 가지고 제가 청원 넣겄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자산운용자 있었을 때 코드를 활용을 해서 코드를 활용을 해서 제가 넣도록 할 거고요. 한 분 한 분 번호 소룩수 주주라는 이 사실 소룩수 주주님들의 이 권리와 청원을 넣어서 확실하게 돌려받도록 할 거니까요. 자, 더 늦기 전에 010-4674-5132 100% 개인 번호로 소, 청원 반드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